안녕하세요. 이만승입니다. 춥습니다. 새벽이라서 그런가 되게 춥습니다. 오늘은 사과식초 만드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정에서, 집에서 누구나 쉽게 사과식초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한 열 몇 개를 만들었었어요. 1년에 한 두세 개씩 계속 만들고 해서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찾고 싶으면 유인균, 유인균 발효, 사과식초. 유인균이라는 것은 유익한 인체균 이런 뜻이죠. 그렇게 검색을 하시면 아마 나올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한 천 몇백 개 동영상이 너무 많다 보니까 때로는 저도 잘 못 찾습니다. 그게 어디에 붙어 있는지. 그래서 오늘 새로 한 번 더 사과식초 만드는 방법을 영상으로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하게 된 게 어제 어느 분이 문의가 온 거예요. 그래서 집에 사과를 두 상자 사놨다. 이걸 이렇게 칼로 아주 잘게 슬래시를 했는데 물이 안 온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되느냐. 물이 있어야지 발효가 되든지 식초가 되든지 술이 되든지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게 안 온다. 그러면서 황새란 박사 바꿔라. 황새란 박사 바꿔라. 이러는데 어제 되게 바빴습니다. 여러분들이 황새란 박사 하면 도대체 누구야? 이러는데 여기 여자 부분이 황새란 박사입니다. 지금 이거는 김치에 있는 균을 위상차 현미경으로 보기 전에 작업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꿔라 그러는데 굉장히 바쁩니다. 그래서 하루에 밥 한 끼 먹고 그리고 뭐 이제 하는 일이 주로 강의를 많이 하죠. 이게 이제 황새란 박사 회사 말고 집에서 작업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 이제 이거 하고 있는데 제가 살짝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로 이제 굉장히 바쁩니다. 그런데 이제 막 바꿔라 그러니까 제가 당황스럽고 그때 이제 또 옆에 다른 손님들하고 상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저한테 물어보면 안 되느냐 이래가지고 제가 답변을 했는데 이제 사과 물, 접 그게 어떻게 나오느냐 이래가지고 이제 저희들 같은 게 녹접기, 녹접기로 그걸 짜버립니다. 사과를 이렇게 잘게 잘라가지고 녹접기로 짜버리면 밑에 물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 사과 전만 가지고 사과 식초를 저희들은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그분은 이제 그러지 말고 이제 칼로 하는 방법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 두 번째 이제 그 만드는 방법은 이제 물이 나와야 되니까 이제 그걸 사과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깨끗하게 세척해서 잘라가지고 이제 그거를 믹스기로 갈아 버립니다. 이제 믹스기로 갈아 버리면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뭉퉁뭉퉁하게 나오죠. 이제 그거를 이제 유리병에 지금 여기 여러분들 뒤에 보이죠. 유리병에 놔두게 되면 이제 이게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밑에 깔아앉는 거는 이제 물, 위에 떠는 거는 이제 찌꺼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분리가 되는데 그게 이제 두 번째 이제 점되는 방법이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보통 많이 쓰는 방법이죠. 사과를 이렇게 이렇게 이제 잘 절단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물을 부어 버리는 거예요. 물을 부어가지고 이제 물을 만들어 주는 거죠. 이제 그래 되면 이제 굉장히 식초가 연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사과를 접을 내는 방법이 제일 좋고 그러면 이제 굉장히 그 진한 이제 원액이죠. 진한 이제 사과 식초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믹스기로 갈아가지고 분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작업이 많습니다. 이제 그 분리된 찌꺼기를 이제 또 뒤에 다시 또 그려야 되고 분리해야 되고 뭐 또 그 사이에 이제 그 이렇게 이제 식초 손실이 되게 많죠. 또 그걸 짜야 되고 이러니까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일이 좀 많고 이제 세 번째 방법은 저희들이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사과 잘라가고 물 붓는 거는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뭐 거기에 관해서는 뭐 저희들이 이렇게 저렇게 말씀드릴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과 식초를 만들 때 일단 접을 내야 되니까 이제 그걸 접을 내고 난 뒤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병에다가 이제 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병이 뭐냐 지금 보이죠. 이게 이제 20리트 쿠카병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릇 파는 가게 있죠. 이제 그 가가지고 20리트 쿠카병을 주세요. 이러면 되는데 보통 이제 저희들은 도매로 사니까 뭐 한 병에 이게 뭐 한 만 한 4, 5천 원 이렇게 이제 샀는데 이제 소매로 여러분들이 한 개 두 개 살 때는 뭐 한 만 8천 원, 2만 원 이렇게 이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근데 이걸 이제 억수로 많이 산다. 그럼 공장에 가면 돼요. 공장에 이제 가서 하면 이제 그 운반비가 이건 되게 많이 들죠. 그러면 한 개 뭐 만 원, 만 천 원 이렇게 해도 이제 산불이 계신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단 이제 그 공장에 갈 때는 이제 트럭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개, 두 개 사가지고는 그렇게 안 주고 뭐 트럭에 뭐 500개 뭐 이렇게 이제 살 때는 이제 뭐 만 원, 만 천 원 뭐 이렇게 해도 이제 여러분들이 구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저희들은 이제 보통 100개씩 이렇게 이제 구입을 하니까 만 4, 5천 원 이렇게 이제 구입을 했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여러분들이 필요한 이 병을 가서 사야 되고 이거는 20리터 국화병 이렇게 이제 보면 됩니다. 여기에 보면 국화 모양이 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구매하시면 되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욕심을 내가가지고 이제 이것보다 좀 더 큰 거 살래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제 큰 걸 사면 무지 무겁습니다. 20리터가 제일 들기가 좋아요. 근데 이것보다 좀 작은 거 살래. 근데 10리터 같은 경우에는 뒤에 식초 만들어 놓으면 이제 무을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뭐 또 이 식초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조금 이렇게 정발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이제 10리터는 너무 작기 때문에 뒤에 다 만들고 나면 이제 무을 게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죠. 그래서 20리터가 저는 제일 적당합니다. 관리하기도 쉽고. 그리고 이제 좁은 공간에서 많이 이제 놔두려고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앵글을 만들면 돼요. 이 앵글도 만약에 앵글 업자한테 이걸 부탁을 하게 되면 제가 해보니까 두 평 하는데 87만 원인가 그때 돈 줬거든요. 두 평 만드는데. 근데 이제 이 공구 가게 같은데 공구 많이 파는 가게 있잖아요. 이제 그 가면 이제 이 앵글 파는 집이 있어요. 이제 거기서 이 길이를 재가지고 이거는 몇 센치, 이거는 몇 센치, 이거는 몇 센치. 이제 길이를 재가지고 이런 앵글 예를 들어서 10개를 내가 하려 한다. 이렇게 하면 돈을만 듭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게 한, 이 방이 보통 이게 거의 한 30평 가까이 되거든요. 제가 30평하고 밑에 하고 해가지고 거의 한 80평 정도 앵글을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했는데 그 앵글 재료값이 한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앵글 업자한테 여러분들이 부탁을 하게 되면 두 평 하는데 거의 80만 원, 90만 원 돈이 들고 여러분들이 집집 만들면 뭐 이렇게 70평, 80평 만드는데도 재료값이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실제 이게 돈이 얼마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빈 방이 있거나 이러면 요즘은 이제 뭐 이렇게 핵가죽이죠. 애들 다 뭐 서울 가고 뭐 이래가지고 집에 그 하면 빈 방에다가 이렇게 앵글 같은 걸 치게 되면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밑에 바닥에 이제 일단 들어가죠. 이 바닥에 들어가고 중간에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세 군데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그걸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온도 조절은 어떻게 하니? 발효를 하려고 그러면 온도 조절을 해주면 되게 좀 빨리 됩니다. 빨리 된다기보다 하여간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됩니다. 근데 이제 온도 조절이 가정집에서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술 될 때 이제 사과 식초를 만들려고 그러면 이제 처음에 알코올 발효가 일어나거든요. 술이 먼저 됩니다. 그러니까 사과 와인이 먼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술이 맛있게 이렇게 잘 익어야지 그 다음에 맛있는 사과 식초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술 될 때 술까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온도 조절을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술을 다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식초로 갈 때는 굳이 온도 조절을 안 해도 됩니다. 어차피 이제 뭐 식초로 가려고 그러면 한 5개월 6개월 이렇게 계속 놔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술까지 갈 때 한 보름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제 잘 해주면 된다. 그거는 이제 탄소매트라고 있어요. 탄소매트. 이제 그 탄소매트 그거는 이제 뭐 이렇게 장판 강예나 있는데 다 팝니다. 근데 전기매트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쓰지 마시고 이제 탄소매트는 일단은 이제 전기가 굉장히 전기료가 싸요. 일반 그 전기 뭐 담요 뭐 전기요 이런 것보다는 전기료가 뭐 3분의 1도 안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전기가 싸고 그리고 이제 그 온도 자체가 굉장히 미열이 아주 이렇게 은은하게 오기 때문에 발효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탄소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자파가 제로 자기들 말로 제로라 그러는데 뭐 진짜 제로인지 까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전자파가 거의 없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탄소매트로 이제 온도를 한 보름 정도만 이렇게 잘 맞춰주면 처음에 이렇게 균들이 확 활성화되어 버리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세월아 네월아 해가지고 이제 가도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충 이제 구호하는 방법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요거 요게 지금 사과식초 만드는 거거든요. 지금 뭐 얼굴이 크렇게 나왔는데 실체는 이렇게 안 큽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생강식초네요. 생강식초고 요거는 이제 아로니아 식초고 이제 요런 식으로 해서 이제 쭉 이렇게 이제 놔두게 됩니다. 제가 아까 사과식초 사진을 찾았는데 안 보이네요. 자 잠깐만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요렇게 이제 놔두게 되면 되는데 제가 아까 뚜껑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아 예 요거 하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그 저 시골에 이제 사과농장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제 그 위에 어제 이제 그분들이 사과 한 상자 보내왔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제 사과 농사하다 보면 이제 그 못난이 사과들 있잖아요. 그 이쁘고 큰 거는 전부 이제 팔면 돼요. 그거는 뭐 농협에 납품을 하든 뭐 어디 납품을 하든 이쁘고 큰 거는 잘 팔립니다. 근데 이제 못난이 사과, 조만조만한 사과 이런 거는 이제 잘 안 팔리죠. 그리고 팔리더라도 이제 가격이 이제 별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과를 접을 내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접을 내버리면 이제 요거 요거가 지금 접 낸 거거든요. 요기 물 한 방울도 안 들어갔습니다. 이제 접을 내가지고 이제 요런 이제 20m병에다가 쭉 이렇게 담는 거예요. 담아가지고 하는데 이제 아까처럼 이제 처음에 술 될 때는 온도를 맞춰줘야 돼요. 근데 이제 시골에는 이제 열풍기가 뭐 이래 있더라고요. 뭐 큰 거 그래가지고 제가 와 저 전기료 엄청나게 들겠는데 이러는데 시골에는 이제 농사할 때 농사용 전기를 쓴다고 그럽니다. 다음 거는 전기료가 한 달 내내 뭐 그 큰 열풍기를 한 달 내내 켜놔도 뭐 전기료가 뭐 십 몇만 원 이러밖에 안 나온다는데 만약에 도시에서 그 정도 켜놨다 그러면 한 100만 원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시골에는 농사용 전기는 이제 좀 굉장히 싸다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이제 그 열풍기로 온도를 받쳐줍니다. 그럼 그 온도가 맞는지 틀린지 어떻게 아니? 이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문방구 가면 천 원짜리 온도계 있잖아요. 조그만한 거. 그거를 한 몇 개 사가지고 중간중간 놔두는 거예요. 그럼 그걸 보면 이제 아 이쪽에는 온도가 이렇게 되는 거야 저쪽에는 온도가 이렇게 되는 거라면서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열풍기 온도를 조금 조금씩 조절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만 이제 처음에 술 될 때 이제 보통 한 15일이면 술이 다 되는데 근데 이제 술이 익으면 더 좋잖아요. 맛있게 익으면 이제 술이 익어가지고 맛있을수록 사과, 식초가 무지하게 맛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술을 익으려고 그러면 그것도 한 몇 달 걸려요. 근데 이제 처음에 발효 스타트 할 때 한 보름 정도가 제일 중요해요. 이제 그 때만 온도를 맞춰주면 이제 막 그 뒤에는 막 이렇게 크게 문제없이 이렇게 쫙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술을 만들고 이제 그 술을 한번 맛보는 거예요. 이제 사과 와인이죠. 맛보고 굉장히 부드럽고 맛이 좋다. 이럴 때 이제 식초를 가야 됩니다.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처음에 이제 그거 할 때는 이제 병에다가 위에 빨간 뚜껑 그대로 하고 그 위에 구멍 하나만 내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안에서 이제 발효 과정에서 뽁뽁뽁뽁 하면서 계속 가스가 나옵니다. 바늘 구멍 하나만 내주면 돼요. 그 바늘, 플라스틱 통 바늘 구멍은 어떻게 내는데 뺀치로 이렇게 바늘을 딱 잡고 불로 달궈요. 달궈가지고 이제 똑 이렇게 눌려주면 바늘 구멍이 똑 납니다. 이제 그렇게 처음에는 이제 빨간 뚜껑으로 해주면 되는데 이제 그 술이 이제 맛있게 익고 난 뒤에는 이제 식초로 보내야 되잖아요. 술 다음에 식초가 되거든요. 이제 그때 보낼 때는 여기에 천 있죠. 이 천. 이거는 그냥 일반 천은 아니고 이제 그 여자들 치마 안에 이렇게 두르는 거 있잖아요. 공기 잘 안 통한 거 뭐 이제 나이론 비슷한 거 이제 두르는 그거로 해놓고 여기에 보면 여기 중간에 보면 이제 이 중간에 보면 이제 망사를 여기다 이제 틀로 박아놨습니다. 망사로. 그래서 이제 공기가 요만 딱 통하도록 해놨습니다. 요기만. 왜냐하면 이제 이게 전부 다 뭐 천이나 공기 잘 통하는 망사 뭐 이런 걸로 이제 하게 되면 이 식초가 굉장히 독하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주 무지막지하게 독한 식초가 독한 사과식초가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공기를 이제 일정하게 너무 많이 안 들어가게 이제 저희들이 요 부분만 이제 딱 망사를 해놨는데 그러면 이제 아주 맛있는 식초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있는 이제 저희들 발효를 하려고 그러면 이제 발효종자균이 있어야 되죠. 이제 유원플러스균. 이 균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사과식초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구멍이 이제 요 정도만 딱 나게 저희들이 이렇게 좀 크게도 만들어보고 작게도 만들어보고 계속 이제 실험을 했었습니다. 한 7, 8년 정도 실험을 하니까 이제 저 정도 크기가 제일 이제 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게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지 있죠. 한지. 한지를 그냥 덮으면 돼요. 덮어가지고 적당하게 이렇게 해놓으면 됩니다. 이제 이러면 그 안으로 이제 공기들이 이제 들어가고 또 빠져나오고 이러면서 이제 여기에 있는 초산균들이 활성화됩니다. 이 안에는 이제 유원플러스 이 안에는 이제 초산균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술 만드는 이제 효모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유산균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거는 복합균이라고 그러거든요. 여러 가지가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그게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술 만드는데 이제 균들이 이제 활성화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유산균들이 활성화되고 그 다음에는 초산균들이 활성화되면서 그래서 쥐가 알아서 이제 사과 접 물 한 방울도 안 넣는 그걸 이렇게 딱 넣어주면 쥐가 알아서 식초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할 때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처음에 딱 녹즙기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접을 내는 게 제일 좋다. 물을 이제 뭐 사과 잘라가지고 물러도 되지만 그러면 연한 그런 식초가 나오니까 저희들은 그걸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뭐 저희들 별로 이렇게 권하지 않고 그러고 나는데 이 균을 넣는 거예요. 어느 정도 넣어야 되는데 이러면 이제 이게 지금 한 이 정도가 여기 이 줄에 오면 지금 이 줄에 오면 여기 한 18리터 정도 돼요. 근데 이제 그 밑에 가면 16리터 정도 됩니다. 그럼 16리터니까 1리터에 2그람을 넣으면 돼요. 1리터에 2그람. 그러니까 16리터니까 32개. 이게 이제 1그람짜리 수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퍼가지고 32개를 저기다 넣으면 되는 거죠. 넣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휘저어 놓으면 지가 알아서 이렇게 쭉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보름이나 이따가 딱 술이 돼 있으면 이제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매일 한번 봐야 돼요. 술이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술 맛이 좋은데 이렇게 하면 그때 이제 저울로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이 뚜껑을 딱 바꿔주고 몇 달 이제 저희들은 오래 놔두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사과식초 이걸 제대로 만들려고 그러면 봄에는 이제 1년 정도 제가 놔두라고 그럽니다. 이제 술 되는데 한 6개월, 식초 되는데 한 6개월 이렇게 1년 정도 놔두라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조금 빨리 온도 맞추고 뭐 맞추고 하면 사실은 한 5, 6개월 만에도 만들 수 있어요. 이걸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1년 정도를 시간을 두고 만들게 되면 좋은 게 있습니다. 왜냐면 봄에는 이제 봄의 기운이 여기 들어가요. 봄의 기운. 그 다음에 여름에는 여름의 기운이 들어가고 가을에는 가을 기운이 들어가고 겨울에는 겨울 기운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봄 기운, 여름 기운, 가을 기운, 겨울 기운이 골고루 들어간 식초 최소 1년 넘은 식초 그게 저는 이제 정말로 이제 좋은 그런 식초가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봄 기운이 뭔데 이러면 여러분들이 봄 하면 이제 보통 목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목은 우리가 맛으로 따지면 신맛입니다. 색깔 따지면 청색이고 그리고 인체로 따지면 이제 간, 담 이런 거 이게 이제 목을 상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기운들, 그런 게 여기 들어간다. 그 다음에 화는 뭐냐 그거는 맛으로 따지면 쓴맛이에요. 인체로 따지면 심장 이런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색으로 따지면 붉은색이죠. 홍색 뭐 이런 걸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여름의 그런 맛이 들어간다. 그럼 금은 뭔데 그거는 색깔로 따지면 흰색이에요. 맛으로 따지면 매운맛입니다. 그리고 인체로 따지면 기간지, 폐, 대장 이런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을을 지나야지 우리가 가을에 나는 것 중에서 무, 무, 무시, 무. 경상도 말로는 무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이 뭐라고 들어요. 그래 이제 제가 무, 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이 무가 색깔이 뭡니까? 흰색이죠. 그리고 무가 이제 기간지, 폐에 좋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기간지, 폐가 안 좋은 사람들은 무 이렇게 뭐 그거 저 뭐 무 가지고 이것저것 만드는 거 있죠. 그런 걸 이제 되게 좋아합니다. 저도 이제 동치미 뭐 이런 것도 물론 좋아하는데 저도 이제 기간지, 말을 맨날 하니까 하루 종일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말 안 하고 사는 게 이제 제 사실은 바람입니다. 그래서 먹고 살려 하다 보니까 매일 이야기를 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래서 요즘은 이제 제가 술 마시면 조용하거든요. 가만히 있어요. 왜 하루 종일 말을 하니까 술 먹고 난, 술 먹었을 때만이라도 좀 조용히 있고 싶어요. 사람들이 제보구 이제 하, 술 버릇 좋다. 점잖하다 그러는데 하루 종일 말해 보세요. 저녁에 술 먹고 나면 말할 기운도 없습니다. 어떨 때는 입에서 단내가 나요. 그 정도로 이제 말을 많이 합니다. 지금부터 새벽부터 뭐 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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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뜨들어 제끼니까 하, 이게 무슨 직업인지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어떻게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는 기간지, 폐 좋은 이제 그런 음식을 좋아해요. 그리고 이제 물김치 같은 것도 안에 무시 같은 거, 무 같은 거 막 썰어 넣고 배추, 허염배추 이런 거 이제 안에 넣고 해가지고 이 균을 넣는 거죠. 이걸 넣으면 이제 이게 잘 익습니다. 그 국물만 쫙 마셔도 이 뭐 속이 시원해지죠.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되게 좋아하고 집에 그거 만드는 거 봤거든요. 그러면 한 10일이나 있다가 이제 그것도 한 번씩 밥 먹을 때 이렇게 국 대신 그거 먹고 하면 속이 그냥 확 풀리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금 이 이제 물김치니 이런 것도 가을에 담아야 되지 여름에 담으면 이 네 맛도 내 맛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기간지, 폐 좋은 거는 대부분 다 흰색. 그리고 이제 가을. 우리가 이제 속이 안 좋고 답답할 때 이제 여러분들이 매운 거 먹으면 매운 게 뭡니까? 금의 맛이죠. 가을의 맛입니다. 금을 먹으면 속이 확 풀리는 그런 거죠. 그래서 가을의 기운을 이 식초가 듬뿍 받아야 된다는 거. 그거 받고 나면 겨울의 기운은 색깔로 따지면 검은색, 맛으로 따지면 짠맛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겨울을 묵어야지 이 식초를 이제 딱 묵으면 이제 미세하게 밑에 짠맛이 싹 이렇게 조금 입에 이렇게 딱 감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미묘한 맛들 그런 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딱 거쳐가지고 1년 동안 이렇게 딱 거쳐 했었을 때 그 식초가 약간 신맛 낫기도 하고 약간 쓴맛낫기도 하고 약간 또 매운맛이 나기도 하고 그리고 약간 짠맛이 나기도 하고 이게 이제 그 좀 이제 묘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발효 이제 식초는 이제 발효 음식이죠. 발효식품 발효식품은요. 천천히 느리게 하는 게 그게 최고의 비법입니다. 느릿느릿하게 세워라, 세워라 하는 게 발효 이제 발효 음식을 만드는 저는 최고의 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빨리 하면 이 발효 음식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미생물들도 뭐 느릿느릿하게 하는 거 이런 걸 되게 좋아하죠. 그래서 성격이 느긋한 사람이 발효를 잘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는 좀 대개 이게 좀 적성에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막 이제 두서없이 이래저래 이제 그 사과식초 만들 방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조금 체계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놓은 거는 이제 저희들 유튜브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유인균 이제 뭐 발효식초 유인균, 사과식초 유인균 유익한 인체 균 이렇게 이제 하고 검색을 하면 다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 위에 이제 유원퍼러스균 여러분들이 이제 유인균보다 더 좋은 게 유원퍼러스균이에요. 유원퍼러스균 이거를 사고 싶어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문의를 하면 돼요. 저희들 오전에는 되게 바빠요. 그래서 이제 오후 한 2시 이제 점심시간 지나서 오후 2시부터 한 5시 사이에 여러분들이 이제 문의를 하면 여기서 답변을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도 쇼핑몰도 있어요. 그리고 쇼핑몰에서 구매해도 되고 아니면 뭐 여기로 여러분들이 이제 전화해가지고 구입을 하셔도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